수능 2편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했던거 지나간거 빠르게 복습하겠습니다 뭐라구요 Can I sit here? 그랬더니 내가 앉을 수 있을까요? 너는 앉을 수 있다 Yes, you can sit here 오케이 여기서부터 발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중국어 하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오케이 누구하다부터 말해주세요 You sit here 세가지 중에서 뭐 하자시고 뭐 들어있는 경우? 하나시면 두가 들어있지 않으면 더즈가 들어있고 둘중에 하나죠 두에요? 더즈에요? 두조어 문전말 가능해셨단계 Do you speak? 오케이 문장완성 Do you speak Chinese? 넌 중국어 하니? Do you speak Chinese? 스펙 하다시 말하다 그래서 두고 하다 너는 말한다? You speak 넌 말하니? Do you speak? 너 중국어 하니? Do you speak Chinese? 물어봤더니 아니야 나 한국어 해 아니야 나 한국어 해 생활 몇말까지? No I don't speak Chinese 그 다음 I speak 이거 전부 다 우리 배워 봤던 거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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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 쓸 때? 하다 씨 쓸 때 너는 말한다? You speak 넌 말하니? You speak 난 말하지 않는다? I don't speak 두가 들어있는 경우에 세가지 OK 그래서 No I don't I speak Korean 그래서 중국어 하는지 중국어를 사용하는지 묻고 답하는 문장 뭘 들어?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그랬더니 Chinese I speak Korean No I don't I speak Korean 계속해서 다음 팀에서 너 영어 말할 줄 아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You can speak You can speak 그러면 묻는 말 You speak 문장 완성 영어 그랬더니 영어할 줄 알고 프랑스로 할 줄 알아 I can stick 20 예스 아이 캔 니의 생년 땐 말 예스 아이 캔 그렇죠 스피크 그렇죠 예스 아이 캔 스피크 잉글리시 아이 캔 스피크 프렌치 투 예스 아이 캔 스피크 잉글리시 아이 캔 스피크 플랜츠 투 예스 아이 캔 스피크 잉글리시 아이 캔 스피크 프렌치 투 계속해서 누가다부터 누가 그녀가 뭐한다 산다 그녀가 산다 그녀는 어디에 삽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서울에 살아요 그녀는 서울에 삽니다 그래서 누가다 그녀가 산다 그녀가 사니 그녀가 살지 않는다 여기 she doesn't live은 안 보이지만 사다시 있는 does가 있는 긴장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does she live 라고 물었더니 물었더니 서울에 사니까 그냥 어디에 살 것이니 누가다부터 누가 그녀가 뭐한다 살 것이다 양양시 will이고 그 다음에 하다시 live 여기다가 이렇게 s 쓰고 이런거 없습니다 이런거 하지 않아요 오케이 묻는 말 맞는게 첫단계 we shall live 문정완성 where so where we shall live 어디 살거야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서울을 벗어나서 시골에서 살거래요 불릉 level 그리고 we shall live plenty loo 하여 천천히 최빈이 준비됐습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Where will she live? 그랬더니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누가 나부터? 너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You can understand 눈물을 받는 게 첫 단계 그렇지 Can you understand? 그러면 문장 완성 그래서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대답하는 사람은 안 만기로 왔자 뭐 대신에 뭐 대신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 여긴 이해할 수 있으니까 Understand it 그렇죠 Yes, I can understand 만약에 이해를 못 하겠으면 No, I can't understand It can be true Yes, I can understand Yes, I can understand 오케이 이러면서 이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Very good